조금만 더 갔들어가 어 잡아라 왔어 갈라내 시작합니다 갓개 엄마예요 갓개 엄마예요 갓개 엄마 엄마 갓개 엄마예요 갓개 엄마 하하하하 시험 시험 가면 오지 알았어요 저 위에 올라가면 막히긴 할꺼야 개돈지 모로들 많이 갔겠지 물 안 닫았대 성애고만 성애가 왔구만 춥네 들어가게 추워요 갈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요 전화할게요 갑니다 할머니 전화할게요 엄마 엄마 몸 안좋으면 얘기해야 돼 참지 말고 갑니다 전화할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재미있었어요 뭘 어 그러니까 아니 아니 여기서 일하는 데 자 그 이렇게 대각선 보면 파란 대문 있잖아 거기 손주가 사는거야 의리라고 아 의리랑은 학교는 안다녔지만 의리면은 영선이 보다 우회전입니다 400m 앞에 시속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거 여기서 뭐 한다고 했잖아 우회전 우회전 양식장 한다고 뭘 여기 한번 해먹어 야 재미있었어요 네 오늘 달 몇 월 며칠 날 내려올거에요 이제 구정에 내려오겠지 설날에 물기로 물엿 손주 흰